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 됐습니다 모세의 자리인가 주의 십자가인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자리인가 주의 십자가 앞인가 이런 말이 되겠죠 좀 지난 얘기인데 못사는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큰 사업을 하는 그런 가정에 가정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큰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가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사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신학교 가니까 지금도 사실 신학교는 이렇게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조그만 신학교 들어가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기숙사에 생활을 하는데 독방은 거의 말꾼도 못 꾸는 거죠 같이 있는 기숙사 화장실은 큰 공주 화장실 같이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내미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건 가관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화장실을 듣도 보도 못한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학장실을 놓고 했습니다 학장님 화장실이 도무지 저래가지고 너무 더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뻔히 아는 친구거든요 학장님도 잘 알고 이 부잣집 아들내미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소리가 물소리와 뭐 이렇게 쓰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가보니까 당연스럽게 청소부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할 줄 아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까 뵀던 학장님 만났던 그 학장님이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사실은 청소를 하다라는 건데 여기 학장님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학장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주 기쁘게 막 청소하다 말고 이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말이 좀 이따 와라 좀만 있으면 네가 보기에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사용하기에 부족함께 해놓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머쓱해진 거죠 아니 학장님 청소하시는 분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께 시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학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그러니까 학장님이 그때 이제 정색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는 걸 한다 이거 쉽거든요 이렇게 더럽습니다 청소해 주시오 똑띠하시오 이 쉬운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 학교는 신학교라 한다면 그것이 아니다 너는 부잣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모습 처음 봤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우리 학생들은 이것이 평상이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자기 집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아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런데 네 눈에는 그것이 보인 것이 아니겠니 다른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거든 그런데 너는 봤다 안다 한다면 누가 움직여야 되겠니 본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니 아니면 안 보이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킨 거죠 똑같이 신학교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신학생 신학교 들어오면서 신학교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큰 어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되리라 어떻게 봉사하리라 무엇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신학생이 딱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그런데 그 신학교는 보통 신학교가 아니라 그 구세군 신학교입니다 구세군은 뭔지 아시죠 구세군이 제일 높은 분은 뭐 이렇게 목사님 뭐 이렇게 감독님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사령관이라고 부릅니다 사령관 군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 또 이렇게 계급으로 말을 하는데 이제 군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 그 다 같이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신학생들 그 바로 위에 사람들 이 신발을 닦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세상에 아니 내가 지금 이 신발 닦으러 여기 여기 훈련받으러 들어왔나 입이 쭉 나와가지고 이제 신발은 앞에 쭉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눈을 확 띄워 버리신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뭐하고 있냐면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그 대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허리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갈릴리 어부들 그 흉한 어부들의 발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친구가 무릎을 꿀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의 그 흉한 발을 닦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는 신발이 쭉 있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신발을 닦으면서 이제 그 훈련 생활을 잘 마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여기 이제 모세의 자리인가 주의 십자가인가 했는데 모세의 자리 이거 하나만 번도 한다면 모세는 누구겠습니까 10편에도 90편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혹은 하나님의 사원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했던 모세인 거죠 모세라 한다면 모세는 군림하는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키는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판하고 판단한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우리 표범하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뭐가 보이냐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그 자리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모세의 자리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제 나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자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인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개혁하는 마당에서 개혁을 하게 되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론 이원론은 틀린 거다 이렇게 물론 좀 극단적인 이원론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헤브라이즘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로 쓰여졌겠습니까 헬라우로 쓰여졌습니다 헬라 문화권 안에 헬라 문명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헬라 사상과 헬라 문명 헬라 언어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글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보통 헬레니즘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의 문명을 지탱하는 양기둥이 있는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있는 것이에요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 오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상으로 또 그 문화 안에서 그 언어로 기술된 것이 구약 성경 39권이고 1331페이지 있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말이죠 헬레니즘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헬라 문명권 안에 헬라 문화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헬라 문화권에는요 다신주의, 다신사상이 있었고 또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원론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헬라 사상이 없이는 신약 성경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는 것이죠 육체가 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악하다라고 말했던 이 원론 사상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있는가 하면 저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원수도 살아있고 천사가 역사하고 귀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활, 영적 생활 우리 영적이란 말 하게 되면 좀 진절머리 나시지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이란 말 어떤 것이 영적이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분명히 보는 육의 눈과 또 물건을 판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육, 이원론 틀린 부분보다 맞는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신약성경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쓴 제목 자체도 모세의 자리 이것은 좋은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섬겼던 모습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모세는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는 있었지만 권위주의처럼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그러나 모세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있는 내 모습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보인다 한다면 영적 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모세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간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적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석의관들과 바리세인이 등장을 합니다 석의관 바리세인 바리세인 잘 아시죠 우리 성도인들 바리세인 사두개인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어디에 바리세인 또 사두개인 또 이런 사람들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는 거 아시지요 신약성경에는 바로 등장을 합니다 바리세인 서기관들 또 이제 사두개인들 이 구약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들 언제 등장했을까요 당연하게도 신구약 중간에 중간사라고 하는 그 어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등장을 했을까요 서기관 바리세인 또 여기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유명한 사두개인들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또 우리 성도인들 들어 봤을 것 같습니다 SNF화 들어보셨지요 여기 신구약 중간시대에 유대교가 탄생을 합니다 유대교 유대교가 탄생했을 때 유대교에서 당파가 나왔는데 그 유명한 유대교의 세 가지 당파가 바리세인 서기관 SNF화입니다 여기 그중에 이제 서기관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세인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유대교 우린 이제 유대교 잘하고 있는데 유대교 언제 탄생했나요 신구약 중간에 중간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통일왕국이 있다가 분열왕국 됐다가 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서 유대교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를 기뻐하셨을까요 역사 속에서 탄생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이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어떻게 아니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왜 선민이 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을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방인으로부터 말이죠 남유다 멸망을 하고 우리는 왜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아 우리가 돌아왔구나 예레미야의 또 이 예언처럼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이 마땅하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더 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서 이 토라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겠는가 왜 말씀하신지 더 깊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잘 섬기는 방법 안식이를 잘 지키는 방법 또 선민으로서 마땅히 또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방법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토라 성경을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열심 내면서 뭐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열심 내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계급이 생기면서 생기는 것이 유대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제가 운동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잘 지키는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데올로기처럼 되면서 교가 교회 교가 탄생하는 거죠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다가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의 문화 바벨론 문화 이것들을 잔뜩 묻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 종교 이방 사상들 또 이제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막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유대교 내에서도 더 열심을 내고 자기를 분리시키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바리세인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은 분리된 사람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유대교 내에서 좀 더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또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여러 장로들의 유전 전통들 또 서신서까지라도 모든 성경을 또 지키며 더 열심을 다해서 또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세인들 좋은 사람이 나쁘겠습니까 물론 좋은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 성경의 신앙과 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이생과 또 영원한 하늘에 대해서 천사의 역사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세인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 시대에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과 충만한 마음과 또 이 삶과 그러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없어지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되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 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또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의식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예식들을 잘 수행할 것인가 이걸 지켜내면서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오직 창출레민신 모세 오경 중심으로만 나머지 성형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출레민신 토라만 오경만 믿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 중에는 대제상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들 출신 대제사장들 출신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급한 지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빠지지 않은 초엘리트 그룹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창출레민신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안목으로 봤기 때문에 내세가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천사와 또 악한 마귀와 이것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 다다 이 때문에 영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대제상이 돼가지고 그걸 안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모세우경을 문자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들 처음에는 믿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또 이렇게 내용이 없어지게 되면서 외식하는 모습만 남게 되는 그 유명한 사두개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SNF를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 부류가 유대교의 대표면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는 세 부류로 보고 있는 건데 SNF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바리세인 정도에 머물지 않고 또 사두개인들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의 그 사람들 이 바리세인들은 회당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중심이나 또 여기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하는 것 보니까 외식하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때는 그들은 따로 나가서 광야로 가고 또 광야에서 구를 파고 살면서 구별된 삶을 좀 더 의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선을 잇기 위해서는 양자를 드렸습니다 이런 좀 더 구별된 임박한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SNF 좀 신비한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큰난 공동체 혹은 침례 요한이 여기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SNF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인 성전 중심에 사두개인이 있는가 하면 또 회당 중심에 또 이제 바리세인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신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정말 대망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된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세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마음이 있었다 한다면 그 내용 그 신앙이 있었다 한다면 예수를 바로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나 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세인 중에도 근데 사두개인 중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메시아 대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있다 한다면 형식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그 속에 내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 따라 놀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625노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냐면 내용과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인 것이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개혁한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이다 이것을 버려버리는 안타깝게 그저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 생각돼서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 돌아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거기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기독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종교도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뭡니까 하게 되면 뭔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독교회가 됐을 때는 이것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예수 예수 신앙운동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예수신앙운동 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죠 교회라는 교 종교가 하나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것이 300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로마 로마 제국과 결탁이 되면서 드디어 종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세 유명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이렇게 말하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중에 내용과 형식이 같이 있는 모세의 자리와 예수 십자가 앞에 있는 신앙이 같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 뭘 믿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은 것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은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오신 것이지요 못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거든요 계시는 동안에도 천지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병 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의 이름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리를 살릴 수 있는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는 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 공로를 우리가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린 붙들 때 믿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신앙을 주신 이유는 살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야채 가게 과일 가게 주인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 믿으시고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압박산지가 있는데 종교 부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딱 촬영할 때마다 종교 부지 보면서 인생을 한 번씩 찡그리고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미리 찡그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좋아하지 않고 크리찬들 선한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 가게 주인께서 예수 믿는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죠 왜 교회에 나오게 된 건가 그 앞에 있는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과일 가게 하는 그 앞에 왜 나오게 된 건가 하면 어떤 분이 집사님들이 오다 가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입에 붙은 말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는 건데 그런데 교회 오세요 한마디 하고 과일을 꼭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갈 때마다 좋은 것들 빼고 제일 안 좋은 제일 작은 거 제일 시들시들한 거 벌레 먹은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아저씨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걸 골라서 가시는 거죠 한마디 하고 골라가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저 여기 교회 다니는데 교회 한번 오세요 그리고 또 그 제일 이상한 것들만 골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분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 믿으세요 말도 안 해요 딱 보더니 인사 꾸뻑하고 늦은 인사하고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것만 골라가는 거죠 그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손님 이 교회 다니시나요 씩 거기 끄덕끄덕 하면서 씩 웃으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 주에 이 야채 가게 과일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고백입니다 영혼이 영혼이 있는 것 알아요 예수가 살아계신 것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분이 계시는 거죠 눈을 안 뜨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는 분이 계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열릴 수 있게 하겠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그분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남아공화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밑에 남아국 남아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거기는 인종차별이 극단적인 그런 곳입니다 흑인들이 타는 차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 흑인들이 다니는 그런 식당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렇게 백인들이 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흑인은 백인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백인은 가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게 되면 다들 어머 백인이 왔네 그런 데입니다 흑인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찬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1년에 4번 절기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2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부활절과 성탄절 어떤 교회는 거의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공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족시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달라 나는 정말 감사한 분이 있을 때 그 감사한 분한테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박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집사님께 세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도 알고 나도 알고 물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떤 분이 신청을 했는데 백인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인이 보통 백인이 아니라 그 유명한 유명한 판사님이었습니다 판사님 이분은 이분은 이제 다음에 다음에 감사 아니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으로 미리 예약하게 돼 있는 분이에요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대법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 모든 나라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청을 한 거죠 누구냐면 그 집에 종으로 있는 마르다라는 집사가 있는데 그 마르다에 발을 시키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술렁술렁거리고 까만 데 하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인물이고 아주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도 그냥 술렁술렁하는 중에 또 이제 이 마르다가 앞에 있고 이제 그 정장을 한 하얀 백인의 그 대법관이 이제 판사가 와서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기는데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 나중에는 수건을 다 닦은 다음에 그 발에 입까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마르다 집사는 우리 집에 종으로 있지만 우리 애가 우리 애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애들을 다 키운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을 발을 씻겨준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준 것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남아공원 인종차별이 극단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판사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대법관 못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난리가 난 것이죠 이 교회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 때문에 이제 이 검은 목사 이 흑인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위로해로 하니까 도리어 위로로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판사 먼지 같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대법관장 먼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한다면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또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람 앞에는 늘 모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사람들 바리세인 서기관 또 이제 이렇게 그 사두개인들 SNF화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 세상은 말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그 자리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겸손은 인생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가 보이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 여기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의 맨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 또 모세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집행을 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을 위한 판단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자리 가르치는 일과 또 판단하는 그 자리만 남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붙들 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이제 모세의 자리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 앞에 있는가를 제대로 볼 때 우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보시게 되면요 3절에 보시게 되면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른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모세의 자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것입니다 난 적응시킬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나의 모습 보면서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또 우리 앞에 혹시 어떤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힘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저들이 하는 말까지는 지켜라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말까지는 지켜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목이 고든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하는 말까지는 순정을 하라 지켜라 달게 지켜라 그러나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나요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13일입니다 지난주에 3월 2일이 있었는데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17일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지금 사순절 주님이 고난받는 것을 기념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의 십자가를 또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또 생각하는 또 그것을 신앙하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때 내 앞에 모세의 자리 앞에 모세의 자리를 바라보는 장가 아니면 십자가를 십자가 앞에 있는 장가 또 내 앞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할 때 그저 판단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얘기는 잘 들으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또 이제 행위는 본받지 않으면서 판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은 새겨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장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세의 자리에 자리를 노리는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얘기 들려올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공유체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그 말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말 Born